어, 별이 준비 다 했어? 네, 아줌마는요? 나도 준비 다 됐어요. 아이, 그냥 밖에서 사 먹자니까 뭘 이렇게 바리바리 쌌어. 차에서 먹을 간식거리 좀 쌌어. 와, 이게 얼마만의 나들인지. 어젯밤에 설레서 괜히 잠도 잘 안 오더라니까? 정말요? 저도 잠이 잘 안 왔는데. 그래? 자, 그러면 오늘 여왕님하고 공주님은 차에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. 이 신기사가 두 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아빠, 운전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세요. 그래. 자, 그럼 출발해볼까요? 출발. 가자. 가자. 다녀오세요. 어디가 불편하세요? 아, 며칠 전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요.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미식거리고. 아, 네. 약 처방 때문에 그러는데 임신 가능성은 없으시죠?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세요? 아, 네. 어? 그러고 보니 예정일이 좀 지났네? 산부인과 검진을 한 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회의 시간 다 돼가야 돼. 왜 안 오는 거야? 신작가 어디야? 설마 회의 이야기라는 걸 까먹은 거야? 다 왔어요.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서 갈게요. 아니, 무슨 자판기 커피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묻었나? 제발. 응, 제발 아닐 거야. 아니어야 돼. 제발. 제발. 음, 지금 서둘러 나오데라 화장도 대충 했구만. 하여간 시나리. 왜? 이거 신작가 막 소리 아니야? 신작가 맞지? 신작가 무슨 일이야? 이게 안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끝난 write의 한 번을 걱정하고. 하여간 시나리. 하여간 시나리. 하여간 시나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